벌써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또 짤지 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언급 드렸지만 지수로써는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지수가 상단을 뚫고 가거나 하단을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결국은 지수가 갇힌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떤 섹터나 업종을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잖아요. 호재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다 이런 호재들 아니면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된다 이런 호재들 아니면 한국의 수출이 잘 된다 이런 호재가 있을 수 있고 악재는 뭐예요? 악재는 중국에서 어떤 기업을 규제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3분기 실적 컨셉이 하향된다 이런 게 악재인데 호재랑 악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게 호재가 나올 때 지수가 상승하는 탄력보다 악재가 나올 때 지수가 하락하는 탄력이 좀 더 커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에 약간 더 민감해지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수가 못하고 꺾이고 하방으로 간다 이건 아닌데 힘이 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면 그때는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호재와 악재 내용들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또 그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시장에서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힌트는 조금 드렸습니다. 어떤 힌트를 드렸냐. 게임주. 중국발 악재 때문에 밀렸는데 다음 주에 저감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IT 부품주. 삼성건자 SK하이닉스 깨지면서 같이 밀렸는데 다음 주에 좀 저감에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전략 섹터로서 게임주와 IT 부품주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변이 코로나 이슈가 또 확장되다 보니까 나가기 어려워요. 수도권. 지금 거리 두기 4단계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 명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규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영업자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도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거리 두기는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에 대한 밀집도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여름방학 이슈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셨고 게임주의 호재죠. 두 번째로는 언택트. 사람을 만나기 힘든 여건이 계속 장기화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어요. 사실 대형 게임사들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엔소프트, 넷마블.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밀렸었던 부분인데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중소형 게임주의 투자 심리도 같이 회복시키면서 저점 매수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힘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낙폭이 컸었던 게임주에 대한 저가 분할 매수 접근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게임주를 보시려면 중요하게 보실 기업이 있어요. 아까 언급드렸던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지금 게임 대장격 종목이에요. 대장격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크래프톤이 좀 반등을 해주면 게임주의 투심이 같이 살아날 수 있어요.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래프톤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T 부품주예요. IT 부품주인데 삼성은자 SK하닉스 때문에 같이 밀렸어요. 장비주, 부품주 다 밀렸는데 부품주는 바닷건에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테마가 커지게 되면 그 테마주가 아니었던 종목 뒤 그 테마주가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있을 때요. 메타버스 대장주로 불리는 선익시스템, 자이언트스템, 맥스트 이런 종목군들.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더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메타버스 테마 이거 센데?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종목을 메타버스 관련주로 끌어들여요. 근데 그중에서 편입될 수 있는 섹터가 카메라 모듈이에요. 왜? 메타버스에는 카메라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VR, AR, 가상과 현실의 결합.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기술력이 받쳐져야 됩니다. 이전에 IT 부품주는 그냥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공급. 이것밖에 모멘텀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스마트폰 하면 들어가요? 아니죠.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VR, AR 기술. 메타버스 때문에 중요해졌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메타버스주를 엮여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IT 부품주 중에 카메라 모듈주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보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카메라 모듈주 옵트론텍 서점에서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파트론 이런 종목들 바닷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는 이런 시도들 하고 있으니까요. IT 부품주 내에서는 카메라 모듈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수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시고 섹터 전략으로는 IT 부품주와 그 다음에 게임주 보좌. 봐야 되는 근거는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힌트로 삼으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아쉽고 또 저를 장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또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 업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 관련된 주식 교육 강의 자료들 엄청 풍부하게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